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친이 갑자기 너무 못생겨 보인다며 큰일 났다고 울고 있는 쓴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봅시다. 제목 양쪽 눈가에 콩깍지가 다 터졌는데 당장 결혼이 코앞에 왔어요. 아이씨 이런 미친 척 아무래도 인생 망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원지 콩깍지 벗겨져서 파혼 고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바보 같은 년이에요. 동시에 나쁜 년이기도 하죠. 이건 정말 별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 선택에 있어 어떻게든 마음 잡아보려고 나름 큰 결심을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현실에 우울해져가지고 파혼 생각만 나고 또 이런 재수 소리가 너무 나빠 보여 도피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조언과 쓴소리를 듣고자 여기 들어와 글을 쓰게 됐습니다. 보시고 뭐든 좋으니까 욕을 해도 좋으니까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일단 저희 커플은 직장에서 만났고 처음엔 그냥 평범한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눈이 맞아 연애라는 걸 시작하게 된 건데 그때 당시 저는 27살 그리고 남친은 35살이었습니다. 8살 연상이죠. 그렇게 최초 약 1년 정도 무난하게 연애를 하다가 저희 둘 다 해외 경험을 되게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남친이 먼저 해외로 이직을 했고 해외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롱디를 하면서 저도 동시에 해외 이직 준비를 했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미래 계획 그런 걸 세우면서 당연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금씩 조금씩 결혼 준비도 했죠. 돈 모으는 거. 그러다 롱디를 2년 저도 해외 이직에 성공을 했고요. 해외로 떠나기 전에 남친이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상견례 및 웨딩 촬영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결혼식장까지 예약을 하고 그렇게 둘이 손잡고 해외로 같이 떠났죠. 대략 한 3년 지났으니까 지금 쓴이는 30살 남친은 38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롱디를 하면서 뭐 남친의 내적인 부분이야 여전히 너무너무 좋지만 외적인 부분에 무감각해졌어요. 점점 제 눈에 있는 콩깍지가 벗겨져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요. 외모. 일단 남친의 외모가 제일 큰 문제예요. 상견례 할 때, 웨딩 촬영할 때 그때 갑자기 느껴졌습니다. 뭐야 이 남자.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이거 왜 이래? 어디 빠왔어? 얼굴이 너무 낯설고 그러면서 어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속 팽창이요. 이렇게 말하면 느낌이 잘 안 갈 수 있으니까 살짝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이 남자 저랑 키가 비슷한데 다리는 저보다 짧아요. 또 얼굴과 머리가 너무 커요. 큰 바위 얼굴이야. 좀 많이 큽니다. 그 대신 어떤 선함과 인상이 좋아서 나름 호감형이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거기까지일 뿐 우리 두 사람이 이세를 생각하면 절대 아빠를 닮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저희 남친 외모를 심각하게 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안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콩깍지가 깨진 이유 그건 바로 경제적인 환경입니다. 남친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아들인 남친이 매번 누움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8살이나 연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아둔 자산이 저보다 훨씬 적어요. 물론 저야 직장 다닐 때 부모님이 용돈도 다 지원해주고 하니까 남보다 잘 모을 수 있는 환경이 맞지만 다 모았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되려드려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이렇게 모아둔 자산에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8살이나 많지만. 그러고 보니 그래요. 제가 어려서 철없이 그냥 남친이라는 사람 하나만 딱 보고 결혼 결심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사람이 가진 그 배경들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보였어요. 보였는데 제 스스로 눈을 가린 겁니다. 그 콩깍지로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왜들 그렇게 상대 조건을 따지고 배경을 보고 그랬는지 그걸 이 나이 먹고 이제야 겨우 알았습니다. 하... 바보같이 대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 공부만 하고 결혼도 그래. 지금 너무 쉽게 생각을 했나 싶어요. 아니 사실 경제적인 환경 차이야. 이건 뭐 아쉬울 뿐이지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 저희 친정이 잘 사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남친에 대한 외모와 그런 아쉬움과 이것들이 다치 결합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게 더 싫어지고 다 싫어 그냥.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남친의 외모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워낙에 좋아서 연애도 물론 결혼 준비까지 문제없이 그냥 순탄하게 잘 해왔는데요. 롱딜을 2년 동안 하면서 저 혼자 백마탄 왕자님으로 그려왔다가 지금 현실을 보니까 현타가 오고 아니 무사히 몽둥이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에요. 빡! 하고. 하... 이런 띠부랄... 일단... 일단 이 남자가 멀리서 걸어오면 그 비율 때문에 너무 싫고 또 가까이 앉아 밥 먹고 있을 때 머리가 너무 커서 싫어요. 바위같아. 그런데 또 남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얼굴을 들어보면 마음이 풀리곤 해요. 물론 그래봐야 아주 잠깐이지만. 어쨌든 다들 결혼하기 전 외적인 콩깍지가 벗겨졌을 때 어떻게들 하세요? 그냥 다 무시하고 결혼까지 쭉 진행을 하러 가고 그러나요? 저희가 지금 해외에 있고 이미 동거 중이고 또 준비한 것도 많다 보니까 파원이라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콩깍지가 확 벗겨지면 그냥 마음 강하게 딱 먹고 파원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하... 하고 싶은데 특수한 환경이라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만약 아직 우리가 해외에 안 나오고 한국에 있었다면 이렇게 결혼 생각하기도 전에 바로 헤어졌을 것 같아요. 제발... 어쩌면 좋을까요? 다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달라고요. 댓글 1번 웃으면 안되는데 진짜 졸라 못생겼나 보네. 끌 끌 끌 끌 끌 2번 그래 어쩌겠어요. 솔직히 뭐 이 정도면 헤어져야 하는 게 맞죠. 아무리 못생겼어도 내 눈에는 적어도 이뻐 보여야 되는데 외모도 별로인데다가 집안 사정까지 안 좋으면 헬... 헬이 제일... 장담하는데 만약 이 결혼 끝까지 진행하잖아요? 그럼 외모가 더 못생겨 보일 겁니다. 그래도 이혼보단 파원이잖아요. 3번... 없으니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남친의 외모보다 씨분도 노후가 안 되어있는 게 더 훨씬 무섭구만. 아직 멀었어? 끌 끌 끌 끌 끌 끌 덜 깨졌어. 콩깍지가... 4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뽀뽀하고 한 입을 뜯고 잘 자신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냥 여기서 끝내고 파원하는 게 맞아요. 욕 좀 쳐드시고... 5번... 그래 뭐 이 정도로 싫으면 파원을 하는 게 맞겠지. 근데 너 다른 남자 만나면 반드시 동거했다는 이야기해라. 식 안 올리고 도장만 안 찍었을 뿐 그냥 돌싱이나 다름없다고. 알았냐? 6번... 에? 글 보니까 콩깍지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좋은 놈인 거 확실해요? 내 눈에는 재산도 없고 다리 짧은 대두가... 8살이나 어린 여자 꽤 차리고 하는 양심하게 뒤진 놈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끌 끌 끌 끌... 그러니까요. 8살 많은 노후 땅에다 경제력도 없고 외모도 하타치고... 아니 이 남자 양심 어디다 팔아 쳐먹었대요? 7번... 나이도 8살이나 마르면서 어린 쓴이보다 모아둔 돈이 없다는 건... 이거는 노후가 안 돼 있는 시부모의 기둥뿌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뭐 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요. 결혼 후에도 시가 가정은 담임 남친이라는 겁니다. 아니지. 당신들 죽을 때까지 쓴이 남친일 거라고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현실인 건데... 지금 이렇게 외모 타령 따위 할 때가 아니라고. 정신 차려요. 남의 집 가정 빼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여기 판에서 수백 번은 봤을 텐데... 왜 이래? 아직도 감이 안 오나? 그리고... 안전이별은 가능한 사람인가요? 보아하니 쓴이 나이 아직 서른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뭐가 아쉬워가지고 결혼을 이렇게 서두르게 된 거야? 하긴 그래요. 콩깍질하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니까. 그지 같은 거죠. 외모가 뭐고 쓴이 지옥불 앞인 거 인지를 했으면 빨리 유턴이나 해요. 미쳤다 진짜. 어느 턴 하라고? 뒤지기 싫으면? 8번. 외모에 불만이 있으면 그 남자를 안 사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배도 나오고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스러워 보여야 결혼도 하고 뽀뽀도 하고 같이 살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9번. 아니 그 나이에 모아둔 돈도 쓴이 보다 훨씬 좋고 부모님 너구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나이는 8살 연상이다. 머리 엄청 크고 다리 짧고. 야...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한답니까? 10년 연애한 내 친구. 쓴이 보다 훨씬 더 나이 많고 혼기가 꽉 찼는데도 미래가 안 그려진다고 지 남친 못생겼다고 그냥 헤어지던데 너 뭐니? 10번. 내 나이가 지금 50이지만 지금도 우리 남편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뭐 이 나이에 대단하게 잘생긴 건 아니고 그냥 남편이 내 취향이야.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얼굴 보면 웃음이 난다. 좋아서. 외모 중요하다. 11번. 솔직히 외모만 따지는 거였으면 쓴이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머 다른 조건들 너무 심각한데? 그래서 나는 이제 오히려 그 외모를 핑계삼아 당장 도망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12번. 쓴이야 솔직히 말해라. 너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잖아. 안 그래?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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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13번. 그냥 열렬히 연애를 하다가 시간 지나 그 감정이 식어버리고 현실적인 것들이 보이니까 결혼하기 싫어진다. 이거 아닌가? 아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해. 그냥 싫어졌다고 해. 어질어질합니다. 그래 뭐 그런 말이 있죠. 얼굴 이쁘고 잘생겨봤자 길어봤자 3년밖에 안 간다. 이런 말들은 하는데 물론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래요. 잘생기고 이뻐야 3년이라도 좋다. 이런 게 요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거조차 없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못생기고 못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들도 콩깍질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술 마시지 마. 술을 안 마시면 정신 똑바르게 보면 다 보여.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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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